안녕하세요. 수업 엔지니어 양동춘입니다. 오늘은 개발자의 전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변호사, 의사, 약사, 회계사, 별리사, 계리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이런 전문직들과 개발자를 비교했었을 때 개발자의 전망,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영상에 자료를 다운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하시고 디스코드에서 자료를 다운받아보세요. 디스코드 링크는 영상 하단의 설명란에 존재합니다. 영상의 자막을 원하시는 분은 화면과 같은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들이 자격증 공부할 때도 개발자는 돈을 벌면서 실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전문직들은 라이센스가 나와서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개발자는 라이센스가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인 고절이어도 상관없다에도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고절이 아니라 중학생이어도 개발을 잘한다면 해커로서 얼마든지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외주를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수많은 개발자가 되기 위한 실력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어렸을 때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전문직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20살 이상은 돼야지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의사나 약사 같은 경우는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5, 30 정도가 돼야 의사로 레지던트까지 밟으면서 될 수도 있는 직업이죠. 다만 개발자는 그런 시간이 시간과의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라이센스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공간에 관련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할 수 있는 직업 중에 아주 큰 장점을 가진 직업이죠. 그리고 내가 해외에 나가서도 일할 수 있는 직업이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훌륭한 직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어느 나라에서든지 일하면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다. 뭐 프리랜스 단가는 각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요즘은 파이버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이트죠. 한국의 크몽과 같은 사이트인데 그런 사이트에서 얼마든지 외주를 받으면서 어느 나라에서든지 비슷한 돈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톱탈이라는 회사에서도 회사가 있듯이 뭐 어느 나라에서는 일하던 비슷한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신입과 고인물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굉장히 신기한 게 고인물들이 크게 없습니다. 물론 고인물들이 있는 분야들도 있지만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같은 곳은 너무나 빨리 트렌드가 변하기 때문에 예전에 고인들물이 사용했었던 그런 환경은 현재 환경과 개발 환경과 너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들이 얼마든지 고인물을 제키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고인물들은 자기가 기존에 쌓아왔었던 그런 경험들이 좀 현재는 쓰이지 못하는 그런 단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좋지 않은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자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관점은 시공간적인 자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지만 내가 시간이 필요할 때 돈을 벌면서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은 어떤 직업보다 그리고 어떤 전문직보다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직보다는 뭔가 꿈을 먹고 산다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변호사나 의사나 약사인 경우는 좀 안 좋은 상황들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좀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개발자 쪽은 다 스타트업이라는 꿈을 가지고 옆에서 발전하는 것들을 보면서 자라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개발이나 뭔가 의지 같은 면에서 더 좋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물론 연봉은 저런 전문직이 더 많이 벌 수 있어서 평균 연봉은 사실 저런 전문직들이 훨씬 더 좋은 연봉을 받겠죠. 근데 개발자는 또 이런 장점도 있으니까 개발자 전망에 대해서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